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겨주시는 모습 보니까 어... 정말 저 가인이도 힘내서 열심히 정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전주 어게인 여러분들 정말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찍을까요?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정말 가인이가 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. 사진 한번 찍을까요? 감사합니다. 네 우리 사진 작가님 나와주시고 가인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포즈를 취할 테니까 사랑이에요 송가인 액수 대하시겠죠? 자 하나 둘 셋 사랑해요! 그리고 가인이가 진하게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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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가인이가 진하게 이쁘다! 네네 네 준비가 안되나요? 네 얼른 막 찍어 부러 얼른 자 다시 한번 가인이가 진하게 이쁘다! 이쁘다! 좋은 공연 좋은 노래로 찾아 뵐 테니까요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마지막 공만 남겨두었는데요 마지막 공은 신나고 흥이 넘치는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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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!